내일은 낮에 가벼운 옷차림 해도 되겠습니다. 오늘도 따뜻했는데요. 내일은 조금 더울 만큼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. 서울 20도, 광주는 24도까지 오르는 등 5월 상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또 내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옅은 황사가 관측될 걸로 보이니까요. 출근길에는 황사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구름량은 적겠지만 네몽골과 중국 북부에서 발언한 황사 일부가 내일 오전까지 곳곳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또 출근길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습니다. 서울 7도, 대전 5도, 광주 6도, 대구 7도로 예상됩니다.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 높겠습니다. 서울 20도, 청주와 전주, 광주, 대구 모두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지난 밤 사이 비가 워낙 살짝 지나서 여전히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. 이번 주 비 예보가 잦습니다. 수요일과 금요일에 전국적으로 단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